왓짱 이거 볼래? 오 뭐야?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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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그럼 내가 깨볼게 어 나도 방송중 너 토요일날 오지? 너 공포게임중에 아라하라고 해봤어? 이라한가 아라한가? 야 토요일날 그거 합방할래? 오케이 합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은이 아주 귀여운 구석에 또 있구만 저런거에 쫄다니 하하하하하하 오우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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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커와이하구만 하하하하 진짜 죽고싶나봐 아하 죽고싶나봐 진행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사건의 발달이구만 반갑다 오늘은 그거 이상한데? 내가 뭘 어쨌다고? 오늘은 공포게임을 하는 날이지 무려 켠 왕 켠 왕 켠 왕 슬리프 씨라는 악녀에게 괴식을 먹기로 했다 어 어 엔딩이 괴식이고 그냥 비명 지르면은 하루 노예? 어 비명 십이 회 그럼 주덕이님도 노예가 되시는거에요? 그렇지 네네 하하하하 어 그렇대 아 우리가 시비에 안 놀란다 그러면은 하루동안 내가 깝쳐도 아무런 후한없고 이런걸로 해줘 하루동안 화 안내기? 어 무슨짓을 해도? 아 오케오케 그리고 게일씨에는 너가 음성메세지로 너는 쫄보라고 인정하는 음성메세지 보내기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장교님은 얼마나 놀라셨나요? 아 그냥 막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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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ع 막이러고 막 난리났어 아 아아 근데 왜 다른분 안오고 있어? 누가 더 우신거 아냐? 아 그건 뭐 여하에 따라서 아아 프리님 거기서 나오면 여기서 나가 뛰어 프리님 안오시면 안되지 그러니까 프리님 우르면은 뭐 시신없는 정여를 치른 지 10년이 지났다 우리 누나 등명축은 아직 죽지않았다 뭐야 이거 또 물구나무선거야? 일단은 한국쓰 나 불어선 줄 알았고 뉴일 안에 이런 일로 했는데 아 돌리형은 안 끼는 데가 없네 게다가 왜 되게 길어 벌써 여기서 저는 무서움이라는 걸 느낄 수 없게 됐다 지루해진다 짜증이 이만큼 돌아갔어요 자는 거 아냐 하다가 스프라이프 뒤에 나오면 A.S. 킴코더 바닥에 떨어뜨림 킴코더? 바닥에? 떨어뜨렸다고? 킴코더? 바닥에? 떨어뜨렸다고? 바닥에 떨어뜨림에서 A.S. 받았다는 거 아하 이 킴코더가 있으니까 치다 봐라 킴코던부터 오케이 여기 비밀번호 2개 라디오 봐봐 라디오 어 6이라 써있다 아 비밀번호 가보다 6 6 5 3 여기 자 봐봐 여기 자 어? 아으! 이거 놀란 거 아니지 응 오! 아 it's easy 킴코더 있네 오케이 어허 어? 헬라우더 어? 귀신이다 어머머머머머 휘어운 구석에 또 있구만 저런거에 쫄다니 어우 어 오오 약재신? 와 컷인 드디어 보네 하이보! 하리보가 먹고싶다! 하이보! 하리보가 먹고싶다! 하이보! 하리보가 먹고싶다! 아 찔리 먹고싶어 종이도 있어 형 종이도 있어 하이보가 또 먹고싶다 야! 야! 어 깜짝이야 이거 아니에요 먹중이 꽤 크구나 응 어디있게 한거니 너? 나와봐 나와봐 니가 나오니까 나왔잖아! 으음 안녕 어 거울이에 갈비뼈 2층 경동 올라가자 여기 그거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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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없었나? 소리 찌르지 마! 소리 찌르지 마! 아 뛰어갈 수 있을지 않을까 지금 ESG 누르고 바로 뛰는거에요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лай plots 진扉 ein 그런itzerland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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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남다 당신이에요! 지금 코끼리 소리가 나아! 예은이 아주 귀여운 구석에 또 있구만 저런 거에 쫄다니 경북 mind 네 무리님 저희가 게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택시비 입금해드릴 테니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네네 주소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네 무리..무리님 신상이 프린을 부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자 프린하고 달라요 안경 썼죠? 이 뭔 개소리야! 헉 이만큼 보았어요? 다 한 거죠 빛만 보면 된 거 아니야? 빛만 보면 안 돼 놀라면 안 돼 놀라지 않아 왜 한 번 남았어? 놀라지 않아 그냥 약지칠까지 뛰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게임의 공략! 이 게임은 죽어도 템을 떨구지가 않아요! 그럼 무서울 게 없어 얘가 여기에 존버를 안 탈 때까지 뛰면 돼요 저기로 빛은 여기 있어요 어 뭐야 자 니퍼 저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 쓸까요? 니퍼는 왜 있는 걸까요? 니퍼 여긴 왜 왔어야 됐을까요? 여긴 왜 왔을까? 애기는 왜 우는 걸까요? 애기는 왜 우는 걸까?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무리님 네 하나 더 하나 더 울음소리 무리님 조용해 주세요 우리 와나나님 악형 노예해야 하니까요 불편 노예빵이 걸려있나요? 아닙니다 냉장고가 봐주세요 저는 전적으로 악형 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도와드리면 수수들의 역적이 될 것 같은 아 그 정도의 네 엄청난 힌트군요 이미 누워계시네 한부 그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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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f f f f 어 아아아아아아 어떻게 죽여나 맞냐 어느 순간 잠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가 나오지 여기서 어 아하하하하하하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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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네, 여기 4개를 모으고 저기에 있는거를 딱 눌러서 E를 습득하시면 진행이 됩니다 법당을 주잖아 요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연경 쓸적 왜요 순수 드신다고 하는데 프리님이 아닙니다 무리님이고 잘 몰라요 모르는게 툭툭 던져보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돼요 무리님이 좀 신기할거 같고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네, 컴퓨터 게임 거의 안해요 신기하게 드셔가지고 아주 처음에요, 이 게임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! 마지막 6월 그럼 왼쪽 마우스 눌러보실래요? 가까이라도 소리 들릴 것 같아 소리 들릴 것 같아 뭐 뛰어다는데요? 형! 잘못되셔 긴장감이 고조됐다 생각했는데 소리 들릴 것 같아 진행이 돼야 하니까 왼쪽 가보세요 아까 그 쓰러트린 거 있죠? 거기 조금 금 같은 거 보이죠? 저기 벽 보면 캠포들 한번 봐보실래요? 이거 안 하면 지장이 안되니까 제가 신기로 알바를 드렸어요 그런 거 같아서 이런 거 같아서? 어 뭐야? 여기서 이거를 챙기고 습득? 아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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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왼쪽 간 저거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발전기 꽂아주시고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걸 세 개 먹어야 돼 먹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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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세 번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화장 그 다음에 저 눌러요 그냥 뒤돌아봐요 오! 안녕하시오 생존해야됩니다 180조로 그냥 이 소리되면 이제 나오는 거죠 또 오는지 또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네 조금 걸립니다 아 나 오른쪽으로 온 거야 게임 최고네 진짜 최고죠 왔냐? 뒤에 한번 들어봐 봐요 안 돼! 제발! 왔냐? 줌 만드시다가 마지막 힘이 빠진 것 같아 아잉 대박 엔딩인가? 네 엔딩 줌 선생님 네 그래 엔딩을 봤습니다 아 솔직히 진짜 오빠 아 오빠야 진짜 오빠야 아 이거 무린님이잖아 저 죄송한데 무린님입니다 아 저희가 그래 뭐 덕을 좀 보기도 했으니까 적당히 본인 방송할 때 한번 매니저나 노예로 쓸 수 있게 해드릴게 진짜요? 아 뭐 그 정도쯤인 아 네 엔딩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킬게요 뭐였어? 본인의 찌질스러움을 음성 녹음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무린님은 진짜 죽어죽기 하죠? 아 뭐 게임 하나 즐겁게 플레이 끝냈네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재밌었습니다